용도를 한번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 여러분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며칠 연속으로 이렇게 동해 가스전 문제를 다루는데 이게 예산이 수천억 이렇게 투입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정부 측에서는 그냥 조금 조용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 조선일보에 크게 실렸던 소위 액터 지호사 고문 빅토르 아우레븐 가시는 고문 분의 인터뷰가 상당히 진솔되기 때문에 또 이제 인물 검증 그렇게 이제 한 두세 섹션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번 이 정도 신뢰성이 있으면 도전해볼 만한 그런 프로젝트다 그렇게 이제 의사표현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올라오는 거 아니까 석유개발공사 대한석유공사의 직원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곳에는 물과 약간의 이산화탄소 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하거나 장난 끼는 아닌 같고 그냥 내부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곳에 물과 이산화탄소 약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 구조로 보게 되면 신원을 확인하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새 정보가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회의론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 인터뷰를 보고 또 인물 검증을 거쳐서 어느 정도 신뢰를 둘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동해 가스전 사업은 추가 검증, 교차 검증이 불가피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애시당초 처음에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에서 첫 소재로 삼아서 발표했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정부 측에도 있고 또 야당 측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문제가 이제 시청자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께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변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어제 제 자신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물 검증은 전혀 문제가 없고 인터뷰 내용도 전문가 소견으로서 상당히 훌륭했기 때문에 긍정론을 필요했는데 이제 그 긍정론의 기저에는 그 정보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내린 의견인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간단한 한두 문장이지만 넘어가선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동시에 이제 좀 규모가 있고 또 그 세계에서 평판이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을 또 선택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교차 검증 추가 검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이걸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여소야대정국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이 또 어렵고 또 대한석유공사의 여러분들 관계자들은 뭐 수시로 국정감사나 또 국회에 출석해야 될 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게 또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상호 검증을 거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상호 검증을 거치든 거치지 않든 간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천억을 들여서 광구를 설정해가지고 시추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나 대한석유공사에서 일을 처리한 걸 보게 되면은 의과대학 정원과 마찬가지로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명료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그래서 이 동해 가스전은 추가 검증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고 또 이제 그 의사단체 그다음에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그런 소위 집단적인 그런 휴진 이 문제가 이제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정부는 그냥 전공의들을 범법자로 보는 것이고 전공의들은 당신들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제 한 번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과대학 정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확대할 때 급작스럽게 확대할 때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우수한 그런 이공계 인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분야만 그렇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실시적으로 이공계 인력의 그런 자원배분이 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정부는 다 이제 의과대학 정원을 관철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서울공대의 학장이 인재탈출이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지금 폭풍전야와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정부가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할 때 좀 공대 교수들이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국민들도 다 그렇게 바뀌었지만 다 좀 소심하게 바뀐 거죠. 그리고 자기 당장 이익이 안 되면은 사회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억제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공대학장께서도 이미 이게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참 제가 볼 때는 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최태원 회장의 이제 이혼소송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넘었네요. 10일이니까 이제 그게 2주 안에 대부분의 상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것저것 좀 정리를 하는데 참 너무 이렇게 참 이 사건이 머리를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단편적인 그런 내용들은 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또 이런 거는 대부분 많은 그런 유튜브 방송에 다루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인관적인 관점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제 내린 결정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데서 이제 다루지 않는 그런 인관적 시각에서 이 사건을 한 번 정도 더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IT 섹션엔 또 지금 한참 떠오르고 있는 대규모 언어모델 LLM을 필적할 정도의 지금 신생단계인 LAM 라지 액션 모델 대규모 액션 모델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탐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제작이 아주 필수적인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반도체의 대표적인 그런 상장펀더의 한 4위 한 4위 3위를 차량하는 네덜란드 국적의 asml이 갖고 있는 파워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그런 부분들도 오늘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미국이 네덜란드의 그런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노광장비 그걸 이제 금지시켰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불량률이 그냥 반도체 생산의 불량률이 50%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멀쩡한 기업이 이제 어림을 찬 그런 내용을 오늘 함께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뉴스는 이 동해한 유전의 경제성 문제입니다. 이 경제성 문제는 어제 제가 아주 명료하게 제 입장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 도전할 만한 프로젝트고 그다음에 인물 검증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근거를 제가 들이댄 데는 소위 액터지오사의 그런 아브레오 고문이 이야기한 석유가 실존하기 위해서는 좁은 대륙붕 안에 주로 지청구조가 모래여야 되고 그리고 그 오일이나 가스가 새지 못하도록 진흙이 있어야 되고 두 가지는 확인됐지만 결정적인 요인인 탄화수소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고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시추가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앞에 아브레오 고문이 여러 가지 그런 배경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저도 다른 그런 왜곡된 그런 정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인물 검증 도전할 마다 하다 그러나 이제 탄화수소가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있었던 날은 가스공사와 그다음에 철광이나 그다음에 가스 관련된 그런 주식 가격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도전할 만하다 이게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이 글을 남긴 겁니다 이걸 제가 이제 예사롭게 보지 않았던 것이 제가 석유공사 직원입니다 그 지역에는 지청수 물이죠 그리고 극소량의 이산화탄소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글을 남긴 겁니다 용기를 내고 남겼을 겁니다 제가 그렇다면 아브레오 고문이 제공하는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이제 제가 글을 남기고 다른 분께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그냥 많은 댓글 가운데 하나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한 겁니다 석유공사 직원인데 해당 광구에는 지청수와 극소량의 이산화탄소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관계자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이 남긴 것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주 옳다 이렇게 제가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개 보시게 되면 대개 가스청들이 보시게 되면 아마 여기에 이제 오일이 있고 가스가 있고 그러면 이제 위에 아마 덮개암이 있고 덮개암이 있고 석유나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오일이나 가스 밑에 또 저류층 모래로 이루어진 다공성 암석척으로 석유나 가스가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밑에 또 밑으로 새지 못하게 건원암이 있고 덮개암이 있고 건원암이 있고 저류암이 있고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대륙붕에 석유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입증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나는 빅토르 아브레오 고문님께서 이제 인터뷰를 착실히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분의 말이 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결론을 내렸고 또 인물을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지청수와 극소량의 이산화탄수만 있지 다른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제가 중요하게 얘기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액터 지호사의 고문으로 계시는 아브레오 고문은 석유가 실존하기 위해서는 좁은 대륙붕 안에 많은 모래와 석유를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진흙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확인했고 다만 결정적인 요소인 탄화수소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시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글을 남긴 석유공사 직원께서는 그곳에는 지표수하고 물하고 소량의 이산화탄수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레오 고문의 기자회견 내용을 상당 부분 반복하는 반박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 기자회견을 그대로 저는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가지고 판단을 내렸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분이 이 정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프로젝트에 관계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십몇 년째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할 때 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존속시켜야 될 중요한 이유가 석유공사도 있고 동시에 산업통산자원부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엄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야말로 제대로 된 프로페셔널 이름들 거짓 없이 이야기를 한 거로 그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140억 배로는 암석 내 자원이 가득 찼을 때고 30억 배로는 석유가 제대로 가두지지 않았을 때를 추정한 수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과 관련해서 10년 이상 거래 작업을 해오던 호주의 최대 자원개발업체인 우드사이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철수하게 된 것은 BHP와 합병하면서 BHP가 여러분들 사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철수를 시킨 거다 이렇게 이제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의견이 나온 겁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이런 정도의 의욕이 떠오른 상태에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몇 십억 정도 예산이 들더라도 이 문제가 추가적인 검증이 본격적인 시추의 이전에 추가 검증, 교차 검증이 있어야 되고 추가 검증이나 교차 검증에서는 좀 규모가 있고 업계에 이런 정평이 있는 그런 탐사 전문가들에게 일을 맡겨야 되고 그 탐사 전문가의 일을 맡길 때는 입찰 과정 그리고 결과 전문가 소견, 회의록, 참여자 명단 이런 걸 소상하게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혀가지고 전 국민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2일 전에 이 문제가 왔을 때 왜 이게 쟁점이 되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기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조작이 조작과 사기가 그냥 일상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추가 검증이나 교차 검증이 필요하고 또 산업통산자원부를 못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한석유공사를 못 믿겠다는 것도 아닌데 인간의 동기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본인들의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경제성이 없는 프로젝트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욕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뭉개고 1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했던 것을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기는 지금 역부족이다 그런 내용들을 조선일보도 잘 지적했습니다 추가 검증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게 국가적 과제가 되고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좀 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 수천억이 투입되는 만큼 정치적 논란을 줄이되고 국민 이해를 더 구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이번에 지오 액터사보다도 더 브랜드 파워가 좋고 탐사 성공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런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기간에 검증을 여러분도 거쳐서 교차 검증이 이루어야 된다 더 이상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밀어붙이게 되면 훨씬 더 손상을 더 심하게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어제 여러분들 제가 피력했던 그런 의견에서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새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소 수정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 제가 입장 피력도 조심하지만 입장을 밝히고 난 다음에 새 정부가 여러분들 도착하게 되면 그걸 얼마든지 수정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짧지만 그냥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이 이제 워낙 여러분들 저는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동해안의 가스지원의 추가 검증은 불가피 아주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오늘 여러분 보니까 중앙일보에 이걸 여러분들 이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예 애시당초 쉽지가 않습니다 왜 국회가 협조를 안 해 줄 테니까 국회가 이런 상태에 협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더 은밀한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서 추가적인 그런 과학적 데이터나 소견들이 나와야 된다 이야기죠 이제 이 내용을 중앙일보가 잘 다뤘네요 개발비용 마련을 위해서 국회의 협조를 얻는 것이 상당히 험로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굉장히 심해지게 될 거란 말이죠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12월 무렵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인근 심해에 6대시일 관구 팔강군의 일객계 유전 가스전 후보지 가운데 하나인 대왕고래대 탐사 시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완성된 물리탐사를 진행한 결과 미국 업체 액터지어로부터 7개 유전 가스전 후보지에 최대 140억 벨로 규모의 석유가스가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분석 자체가 논란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 이야기의 신원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많으실 거란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물리탐사를 마쳤고 그다음에 이제 탐사 시추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 공방이 굉장히 거시해질 그런 모양새가 너무나 역력하다는 거죠 이제 일단 첫 번째 시출을 위해서 500억 가량은 정부의 석유공사 출자로 남은 500억 정도는 정부 융자로 될 방침인데 이런 것도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야당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렇게 삼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윤 정부가 그동안 일을 처리해온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소위 의과대학 정원 문제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지금 계속해서 상황이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안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정해지더라도 중간중간에 상황이 변화가 있거나 또 새로운 정도의 정보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 초기 입장을 좀 변경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 가운데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액터 지호사의 판단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거나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계속 고집을 하려고 하겠죠 고집을 하면 할수록 수렁에 더 빠지겠죠 모든 것을 다 비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내에 여러 사람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속일 수가 없거든요 2000명이 최고의 최종적인 그런 숫자라고 이렇게 거듭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의사를 1년에 2000명 늘리는 것이 최종적인 숫자도 아니고 과학적인 숫자도 아닌 것과 며칠 만에 다 이름 들통나지 않습니까 이 사안도 마찬가지거든요 숨길 수가 없고 우리가 오로지 의지해야 될 것은 사실대로 진실대로 정직하게 매사를 추진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숨길 게 없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추 일정이 좀 지연되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본격적인 시추 이전에 추가금정 교차금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일이 추진이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참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남기신 이 관련 정보를 제가 그냥 허투루 안 여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입장을 조금 더 이렇게 수정 보완해서 방향을 잡는데도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댓글을 남기시다라 제가 그거를 그냥 허투루히 그렇게 안 여기는 겁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의사분들의 집단 휴진 휴진인데 지금 이제 정부 측 태도를 보게 되면 전공의가 복귀를 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참 많은 모양이네요 일단 뭐 병원들의 경영난 문제도 있을 것이고 현장의 수술이나 이런 데 진행 일정의 그런 지체 지연 이런 문제들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애써 그것을 숨기지만 매번 전공의가 반드시 복귀해달라 전공의가 반드시 복귀하게 되면 행사적인 그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 뭐 이런 일들이 정부의 고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소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전공의의 미복귀 문제가 상당히 부당스러운 그런 과제가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의협이 6월 18일 전면 휴진 종걸기를 하겠고 서울대 교수회는 전체 교수회는 집단 휴진을 제고해달라 이렇게 하지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나 비대위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죠 이제 한덕수 총리도 복귀하는 전문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어떤 불이익도 없다 그러면 복귀하지 않는 전문의든 처벌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한덕수 총리는 복귀하면은 그동안 지연제를 사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지연제가 없고 너희들이 지연제가 있는데 왜 전공인을 그냥 범죄자로 모으냐 이렇게 평평한 접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지금 동해 가스전 문제도 그렇지만 의과대학 정원 문제도 하여튼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를 인용하셔가지고 인구 청명당 의사 수가 적으니까 정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벌써 다 대통령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 드러났고 저도 여러분들 간단한 수식을 가지고 현재처럼 숫가가 낮고 낮은 숫가를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의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진로 횟수를 늘리게 되면은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보통 상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공급 자체가 수요를 만들기 때문에 의료비가 폭증할 거다 그럼 초창기에 내세웠던 필수 의료인력 확보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방의 여러분들 의료인력 부족 확보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동시에 의료비 폭증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들 논리를 채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도식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 같으면 초창기에 그런 반발이 나오면은 협상을 해서 여러분들 숫자를 좀 줄이든지 그걸 다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국민들이 다 의사들을 뭐죠 악마 집단으로 몰아붙였지만 게인 분들이 계속 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제 이야기의 주장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동해의 유전 가스전도 오랫동안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뭐든 그냥 사실대로 진실되게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진로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이런 거 그냥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그냥 취소를 하면 되는 거지 계속해서 목줄을 지기 위해서 철회라는 그런 법적인 의사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철회라는 것은 폼 잡는 걸로 알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꼼수를 쓰냐 이야기죠 업무 복지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 위반과 3개월 매너정지 행정처분을 하겠고 복지한 사람들은 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열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범법자도 아닌데 본인들이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줘야 되지 왜 당신들이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 측은 입장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전공의들이 잘못했다 전공의들은 법을 어겼다 그렇지만 복귀하면 용서를 해 주겠다 그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그리고 관련 국장 과장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 전공의들이 법을 위반한 거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복귀하면 우리가 죄를 사해 주겠다는 것이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나 전공의는 무슨 소리냐 당신들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어렵겠는데 문제가 당신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언론을 보게 되면 밑에 댓글 중에 대부분이 뭡니까 정부 측을 두둔하지만 제가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시면 항상 아시겠지만 제가 편파적이거나 사심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왜곡하지 않지 않습니까 옳은 것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또 욕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야기를 좀 공정하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한 총리께서 복귀 전문공의들은 행정처분을 포함해서 어떤 불이익도 없다 그러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처벌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복귀 전공의들은 어떤 불이익도 없는데 그렇지만 너희들이 잘못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합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너희들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놈으로 모는 것 자체가 왜 문제가 돼 그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복귀하는 전공에게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각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해다 전공의들이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닌데 수련병원이나 담당 의사들이 노력한다 이러면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전공의 미복귀로 인해서 병원 현장이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강경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정부가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야기 국민들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전공의가 복귀되지 않으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유예한 것과 관련해서 유예한 겁니다. 매난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포화가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범법자인데 우리가 크게 선심을 써가지고 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도저히 전공의들이나 의과대학 교수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행정처분을 유예한 거다 이야기죠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한 거고 복귀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받아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주목한 것이 개인의 자기결정권이거든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와가지고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든 간에 그거는 그냥 개인이 선택할 거지 국가가 꼭 전공이 이런 복귀가 필요하다 복귀를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권리지 않습니까 개인이 법조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의료법이든 뭐든 간에 다 하위법이지 않습니까 전공이든 전문이든 누구든 간에 국가가 전시상태도 아닌데 의사들이 하기 싫다는 의료를 강제를 어떻게 시키냐 이야기죠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너무나 원론적인 그런 문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다수가 아무리 여러분들 정부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견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어떻든 간에 의협은 전면 휴진을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18일 전면 휴진 총걸기 대회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 17일 전면 휴진 이 여러분들 정부에 첨예한 그런 의사분들하고 정부 관계자들하고 첨예한 그런 것은 제가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울대 병원장이 병원장 입장에서는 휴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 여러분들 교수협의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비대위는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여전히 우리 제자들 전공의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침묵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데 더욱 끄림김이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이야기에 대해서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제 불거졌을 때 정부는 언론도 지고 있고 광고비도 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하고 게임이 돼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다 쪼대로 하고 싶은 대로 과학적 근거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다 이야기죠 그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관행이다 이야기 하나도 바뀐 게 없다 대한민국은 외피는 자유사의 외피를 여러분들 갖고 있지만 막을 수 있는 건 없다 이야기죠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냐 우리가 까라면 까는 거지 이런 겁니다 의사들 이야기에 대부분 여러분 길을 안 기울이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개인의 권리를 공권력이 얼마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 의사 집단도 이 정도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뭉개면 그냥 뭉개지는 겁니다 정부는 여전히 우리 제자들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궁이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을 개인의 의사결정에 맞게 하지 돌아온 놈들은 매내 주고 돌아오지 않는 놈들은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키가 차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아니네요 사람들이 이야기해 놓은 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상황은 이렇게 이제 첨예하게 대결 구도가 됐는데 여기도 이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박단이라는 분이죠 정궁이 비상대책위원장 욕을 어마어마하게 그냥 조선일보 하단에 보게 되면 한 99.9% 정도 욕을 그냥 바가지로 한 겁니다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저는 시각이 그렇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간에 오늘 DH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라면 업적이 이렇게 망가뜨린 거가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오늘 DH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윤 대통령은 최대 업적 하나는 확실히 만들었습니다 의로계를 그냥 붕괴시킨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진실되지 않고 한방을 노렸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겁니다 의로 문제가 그렇고 선거 문제가 그렇고 그다음에 동해의 유전 문제가 다 그런 겁니다 모두가 각계가 다 독립된 그런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밑을 관통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존중 진실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들이 결려됐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과 진실을 다 결려한 채 지도라든지 국면 전환을 위한 한방을 노렸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들이 그래서 오늘 보시는 분들이 의사분들에 대한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 개인이 다 이 사회에서 당면하게 될 수 있는 사안들을 다 지금 보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국민들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동해의 유전 문제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도 마찬가지고 의로 문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것을 설득시켜야 될 책임은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설득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명확한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냐 생각드리고 어쨌든 간에 박단 씨는 한번 들어가 보니까 마침 또 이렇게 민감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방송의 이름들 채팅창이 저한테는 끊기네요 민감한 이야기 하지 말라는 모양입니다 한글자막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서울공대 예전같은 이런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이공대에 미칠 영향 같은 것이 있고 하면 이공대 교수분들이 성명수 내고 그렇게 했을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런 기계 결기 정의감 사회적 책무 이런 부분을 많이 그냥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내한테 특별하게 이름들 해 안 되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의과대학 정원이 대한민국의 이공계에 미칠 영향인 거죠. 불을 보듯이 뻔하지만 이공대 교수님들 가운데 어디 하나 성명수 같은 게 나온 게 없는 겁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해라 이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70년대가 훨씬 더 그런 소위 정의감 같은 게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는 대단히 풍요로운 사회가 됐지만 그 한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혼, 정신, 기백, 결기, 정의감, 진실성 이런 부분들은 많이 그냥 쇠락해버린 겁니다. 그냥 사회 전체가 좀 좀비에 가깝게 그냥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공대의 문제가 될 건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카이스트나 과학고에서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번 사태가 오기 전에 또 카이스트에서는 계속 중도 탈락자가 많았다고 할게요. 대부분이 다 이제 의대로 가는데 이 이번 조치가 이제 그게 크게 결정타를 매기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이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결국은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지도청이라는 것은 그 나라 전체에 소위 그런 자원배분을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경제학자들이 흔히 활용하는 것이 부분균행, 부분균행, 일반균행이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을 이름 확충해 가지고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일각에서는 다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회적 비용은 크고 그러나 나라 전체를 보게 되면 그걸 전체를 일반균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부분균형과 일반균형 이걸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는 맨 먼저 배우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서울대 공대 교수 신임 공대 교수께서 서울공대 이탈자가 역대 최대 우려가 되고 산업계 인재 강릉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서울공대 차원의 성명사는 나온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다 이제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냥 다 그냥 기술자가 돼버렸지 자기들이 여러분들 책임지고 있는 산업계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좀 발신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비겁해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도 그냥 자기 안이만 이름 찾고 이게 보시게 되면 의대의 정원 학정으로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는 폭풍전하다. 올해 2학기부터 본격적인 이공대 엑소더스가 시작될 것이고 이미 의대 진학을 위해서 휴학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공계는 학생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내년에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것 같다. 이공대 탈출은 2019년부터 상승해서 100명을 넘겼는데 내년에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공대 입학정원은 812명으로 서울대 전체 입학정원은 3,300명의 4분의 1이다. 나는 윤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나라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내수형 인재자 내수형 인재 수출형 인재가 아니고 내수형 인재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내수형 인재를 전부 다 인재를 몰아주는 그런 정책을 그냥 어떻게 밀어붙일 수 있냐 이야기죠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나라가 뭘 먹고 사냐 의사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분들의 기여가 크지만 의사가 국부를 창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나라가 지금처럼 돌아가는 것이 삼성전자가 있고 sk하이닉스가 있고 현대자동차가 있으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있고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항상 대한민국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교역국가고 싸고 좋은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면 겨울에 뗄 감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 이 생각을 항상 하게 되면 국가의 자원 배분에서 어디에다가 이런 초점을 띄야 될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검찰청 과장 수준이 내릴 수 있는지 이런 판단을 대통령이 내리고 있으니까 제가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형을 아무리 해봐야 국부 창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물건이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이 그러니까 물이 좋은 사람들이 최다 여러분들 다 의과에다 가면 뭘 먹고 살 거냐 이야기죠 뭘 먹고 살 거냐 이야기죠 뭘 가지고 대한민국이 먹고 살 거냐 이야기죠 이 보시게 되면 제가 그냥 이제 이공대는 하치만 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탑클래스 인재들이 서울공대를 안 간다는 겁니다 2000년 학년만 하더라도 자연계 합격선 상위 20개 학과 중 7개 학과가 서울대 공대 학과였는데 지금은 2024년도에는 20개 학과 모두가 의대 치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하이텍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지표인 겁니다 2000년하고 2024년 사이에 자연계 합격선 상위 20%에 전부 다 의대 치대가 지금 다 차지한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굉장히 강력한 경보험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 것이 윤 대통령인 겁니다 그냥 병원 다니면서 다 먹고 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서울대 공대의 입학 정원이 822명인데 이탈자 100명이면 10%가 넘는데 임계값에 가까워지면 작은 변화가 큰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몇 분이 이제 좀 윤 대통령을 나무란 이야기를 하니까 불편하신 모양인데 그래도 누군가 바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정책을 쓰는데 윤 대통령 잘한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집권하고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외유단인 거 빼고 외유단인 거 빼고 뭘 했어요 외유단인 거 빼고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공대 입학 정원 812명 가운데 100명이 빠지면 10%가 넘는데 그럼 바로 산업계 여러분들 고급 인력 배출에 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를 좀 해 줬어야 되는 거죠 이 보시죠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어 말을 아꼈는데 말을 아껴면 안 되잖아요 이공계 교수님들이 말을 좀 해 줬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몸을 챙기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라가 완전히 뭔가 골로 갈 때가 되면 그때 이야기 그때도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나만 살면 되니까 이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서울공대 신임학장 이야기에서 오늘날 한국의 지식인 사회를 보는 겁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어 말을 아꼈는데 말을 아껴면 어떻게 하냐 의대 정원이 확정됐으니까 이제 이야기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무만 보지 말고 이공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수벌 보는 정식을 세우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분균형만 보지 말고 일반균형을 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은 의로 분야만 보지 말고 나라 전체의 자원배분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짧은 문장이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 아니면 이야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여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얼마나 이제 지금 축소지향형으로 나가는 거 하면 이 서울대 공대의 신입생들에서 보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 안정된 미래에 집착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기성세대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위험을 안아야 성장할 수가 있을 건데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리스크를 감당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불을 창출한 능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늘 제가 강조하다시피 선의에서 출발한 많은 정책들이 국가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죠 선의에 출발한 의과대학 정원학중이라는 문제도 여러분 선의에 출발한 겁니다 스탈린의 신경제계획도 선의에 출발한 거죠 목택동의 문화대혁명도 여러분 선의에 출발한 겁니다 김일성의 대약진운동도 다 선의에 출발한 겁니다 선의가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럼 선의에 출발한 대로 정책들이 왜 국가와 국민들을 망가뜨리느냐 눈에 보이는 1차 효과만 보니까 2차 3차 4차 효과가 어떻게 여러분들 연결되는 걸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 아주 전형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인 2차 효과를 보는 겁니다 2차 효과에 또 3차 4차 효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요지는 사회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이렇게 그냥 소심하게 당장 내 밥그릇에 여러분들 연결 안 되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 이공계 인력들이 질이 떨어지거나 적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울대 공대 교수도 다 입을 다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너무나 멋진 이야기죠 말을 아꼈는데 의대 정원이 이제 확정됐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나무안 보지 말고 숲 보는 정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낙담을 들이자는 것은 아니고 정책이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온 세계가 이름들 ai 때문에 전력 확충 문제 때문에 고민인데 어젠가 그제의 smr입니까 소형 모듈 원자료 그 한국이 갖고 있는 그 막강한 경쟁력의 원천인 원자력 산업을 5년 동안 다 초토화시켜 버린 그게 다 정치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은 어리석으면 대책이 없고 어리석고 용감하면 뭐 그거는 더욱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재벌집 자식들 오늘 이제 외신을 보니까 이제 베일 부틴의 두 딸이 이제 상트 페테르부르그에 열린 국제경제포럼의 연사로 나섰다 뭐 그런데 그래서 해설하시는 분들이 후계구도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올랐죠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들을 위하지 않습니까 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가업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업자 최대하고 달리 그런 능력을 물려받을 수는 없는 거죠 요전적으로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소개하는 jhc님 jhc님께서 이제 글을 하나 기구했는데 흥미로워 가지고 싱가포르 축구와 대한민국 자본주의 4.0 그 네 번째 왜 유독 국내 정심한 뒷걸음질을 칠까 이런 글을 이제 기구를 하셨는데 핵심은 여러분 뭔가 하니까 이분의 핵심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업을 물려주는 것은 자기는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죠 그러나 그 아들이 그 아들 손자 함께 물려주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밑에 하단에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나 그 아들이 그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나 다를 게 없는 것이고 경영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인데 물려주든 물려주지 않든가는 그건 본인이 결정한 문제인 거고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그런 경영권을 물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왜 한국은 그런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에서 여러분들 가족들이 맞지 않고 전문 경영인이 맡으면 그 전문 경영인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물론 제대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뭐 포스코나 이런 데 보면 전문 경영인들이 맡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세를 만들지 않습니까 문화가 많이 다른 거죠 그렇다니까 제가 뭐 그런 세습 경영을 열렬히 찬성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부모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마음이지만 그런데 창업자 손자가 할아버지 회사를 상속받는다 이것은 지극히 반자본주의적이고 유독 대한민국에만 있는 악습이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읽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머리가 논리적인 정합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삐끗하면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아니 자본주의라는 것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데 아들한테 물려주든 손주한테 물려주든 그다음 친구한테 물려주든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거지 창업자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건 괜찮은데 그 아들이 아들한테 물려주는 건 절대 안 된다 그게 고개가 갸우뚱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만약 아들 대신에 전문 경영인한테 넘겨주면 전문 경영인이 본인의 이름들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냐 주인 대리인 문제가 어느 나라나 있지만 한국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주인 없는 회사지만 회사가 그렇게 정직한 회사이긴 하지만 크게 성장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은 금격하게 매력을 상실하고 있는데 그게 이분 말씀은 창업자 손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거대 기업에 군림하며 기업을 약탈하는 나라이다 이거는 그렇게 옳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유독 대한민국만 주식회사 주인이 창업 대주주의의 손자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 경영인한테 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사회 문화 제도 사람들의 생각 이런 부분이 다 어려 돌아가겠지만 대한민국의 주인 없는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창업자 손자들이 맡아서 모든 회사가 잘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재벌 가족들을 두준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국의 문화적 토양이나 제도상 창업자 가족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정권을 휘두르게 될 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걸 이제 이분은 언급을 안 하는 거죠 한 번 보시면 국민연금 등으로 하여금 주주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도록 하고 약탈 회사에 대한 투자는 제한하고 약탈 회사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입법을 통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데 경영권 상속이라는 기업 약탈을 막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라는 논리를 항상 적어보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은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거잖아요 그거는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 본성은 미국은 주식시장이 상당히 투명하고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성과를 계속 발표해야 되고 그럼 안 되면 여러분들 아웃시켜 버리는 제도가 너무나 공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이 그냥 대부분 다 맡아서 잘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럴 수 있겠냐 이야기죠 자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포스코나 이런 큰 기업들에서 이런 회장들이 오래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도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맡으면 또 그 사람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감이 너무나 투철해 가지고 처음에 논리는 굉장히 정교하게 보이는데 가면서 이제 방향이 틀어지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헌법을 고쳐가 이런 것들 재산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최태원 회장 문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다 정리정돈 단계가 들어갔으니까 이 최태원 문장을 보면은 몇 개 이제 과제 어제 정혁진 변호사 맞죠 어제 방송을 제가 정혁진 변호사 그런 유튜브 방송을 보고 그걸 이제 쟁점을 한 7가지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이제 이혼 소송을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누가 진짜 여러분들 진심을 갖고 사심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최태원 회장한테 그 소송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제시하거나 또 제공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누가 제대로 진언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재벌 회장은 기본적으로 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척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심기를 거스르는 이야기를 절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인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모가지를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인 거죠 이 정혁진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혼 소송을 담당해 본 변호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이혼 소송을 감행해 가지고 너무 큰 손실을 보게 됐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언을 누가 했을까 가신들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는 있죠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 오랫동안 최척건으로서 가족 문제나 이런 문제까지 여러분들 돌보는 사람들이 있게 말했는데 최태원 회장이 아마 그런 진언을 접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의견을 물어보더라도 이미 회장이 결론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기존 결론 생활을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새 출발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심을 내려놓고 진언을 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물론 직원 거리에 있고 오랜 세월 동안 깊은 관계를 맺었던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모를까 그 친구들도 한쪽이 여러분들 재벌 회장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태원 회장이 기존 결론 생활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 출발해야겠다 제가 자주 드는 것이 인간은 때로는 합리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자주 사측인 문제에서는 합리성보다도 눈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죠 귀가 자치고 그걸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정념의 노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인을 여러분들 열렬히 여러분들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한테는 그 열렬히 옹호하는 데 합당한 여러분들 주장이나 증거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정념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회장이 정념의 노예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진언을 하겠습니까 진언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제 판단에는 참 이 위험한 의원소송을 왜 최태원 회장이 이걸 들고 나왔을까 그리고 그 똑같은 실수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혼혜자 문제를 거론했을 때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재벌 회장들 가운데서 바람피웠던 사람들이 알려진 사람들만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나름 슬기로운 방법으로 다 해결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 문제니까 옳고 그런 문제는 분명히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그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조심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진언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것이고 그 중심에는 이미 회장 자신이 사랑이라는 그런 정념의 노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회장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나 그렇게 사람은 자기 이익에 충실하게 여러분들 행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최태훈 회장이 처음 등장한 모임이 대만의 타이페이스 열렸던 컴퓨텍스 여러분들 자리에서 TSMC의 회장을 만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공인들이나 이렇게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집만 여러분들 벗어나게 되면 기자들의 이름들 질문 공세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플래시를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할까 얼마나 가슴이 아릴까 돈이라는 게 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태훈 회장이 최종현 선대회장께 여러분들 SK그룹을 물려받은 다음에 지분 구조가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분식 회계 사건도 여러분들이 유가 됐고 그 다음에 선물과 관련된 사건도 그때는 3년 1개월 정도 감옥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그룹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하고 여러분들도 경영권 분쟁으로 또 다툼을 했고 그런 역경들을 다 딛고 재무구조로 그 역경을 굳고 경영권을 상당히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들의 질타를 봤지만 경영자로서는 아직 완전한 평가가 내리지 않았지만 일단 주식회사 SK 그 다음에 SK텔레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SK하이닉스를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SK온 배터리 사업 이런 사업 확장들을 해가지고 그룹의 외형도 굉장히 키웠죠 물론 부채가 많죠 부채가 제가 보기도 한 100조 가까이 아마 부채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도 안정시키고 그룹 규모도 많이 키웠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각인된 것은 반도체의 SK하이닉스를 정상화시키는 엄청나게 큰 공인 거죠 그러나 이번 사건은 금전적으로 한 2조 원 가까운 그런 손해도 여러분들 본인이 봐야 되지만 동시에 본인이 경영자로서는 입신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낸 무형의 자산 최태원 회장에 대한 무형의 자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손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유형 자산만 있는 것이 아닌 무형 자산 특히 레퓨테이션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 그게 특히 이제 지금은 hbm 고대 역풍 메모리 전쟁에서 하이닉스가 진짜 선두를 다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여러분들 주목을 받는 인물이고 지난 한 1년 사이에 주가가 한 2배로 뛰었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는 칭찬받아야 마땅한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경영자의 전체적인 그런 업적이나 성과라는 것은 관뚜껑을 덮을 때 가야 알겠지만 그 모든 것을 이번에 많이 잃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2조라는 재산도 여러분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무형 자산 그 능력 있는 경영자 신뢰받는 경영자라는 그런 브랜드 파워를 잃어버린 것도 그걸 이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엄청난 비용을 실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가슴에 아랬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2심 판결이 내리고 난 다음에 이틀 사이에 타이페이에서 이런 웃는 얼굴로 기자들을 만나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본인은 마음이 쓰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고 어쨌든 지금 대중들의 분위기라든지 여론은 압도적으로 뭐죠 노소용 관장 측에 손을 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들 1960년 5월생이고 지금 한국의 주류가 대개 60년대 전후 사람들이 권력의 핵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최태원 회장이 1960년 12월생입니다 윤 대통령이 12월생이고 윤 대통령하고자 하면 최태원 회장이 아마 생일이 한 일주일 간격으로 아마 최태원 회장이 일주일 정도 늦게 났을 겁니다 13일 18일인가 여러분들 뭐 참 잘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부산 에스쿨폴 진두지휘할 때 최태원 회장이 많이 띄워졌고 이제 동갑내기로서 너무나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뭐 치유를 하고 일을 설 수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항상 경영자는 회사를 사고 팔고 계속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하고 달리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짜리 여러분들 딜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럼 그때 항상 딜을 할 때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 사람이 이렇게 큰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다른 분을 비난하거나 이러기보다도 왜 그렇게 여러분들 실수를 했을까 지금 방송도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른 뭐 분들이 논평하는 거 하고 누구를 만났고 뭐 나쁜 사람이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실수를 했냐 이야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복귀를 해보는 겁니다 복귀를 너무나 큰 여러분들 실수를 한 거죠 그거를 이제 담아내는 것이 치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세월이 약이니까 다 잊혀지고 또 용서하고 옛날에 또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되겠지만 그동안 이제 최태훈 회장이 해온 업적을 미루 보게 되면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첫 건 이랬으면 아마 도시락 싸다니면서 말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송하는 거를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대부분 상고 건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상고는 2주 안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해야 될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 이야기로는 어제 거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직 상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은 변호사를 하니까 법원에 이제 회람이나 인걸 통해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2심 판결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아끼고 상호간의 이름들의 협상을 거쳐 가지고 좀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다시 한 번 더 성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안 높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장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관련됐던 변호인 변호사들은 소송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이득이 되니까 누구도 진실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겠죠 성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회장의 여러분들 경제적 부담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보다도 사적 이익을 앞세울 거고 계열사 사장들이 뭐 20여 명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뭐 누구 하나라도 여러분들 회장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 정혁진 변호사 말씀이 자기가 첫 건이면은 이심 판결 인정하고 대법원 여러분 상고 들어가기 전에 협상을 통해 가지고 부담을 좀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많이 한답니다 이심 판결 마치고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상고할 가능성이 높겠죠 상고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권하겠죠 주변 사람들이 왜 권하겠습니까 변호사들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권할 거고 그 다음에 주변의 측근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권하겠습니까 회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답변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탑 대통령이 되거나 재벌 회장이 되거나 탑에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주변에 다 회장이나 대통령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기분 좋아하는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리게 되면은 그럼 계속해서 이러면은 뭐죠 패착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대부분 상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명한 방법은 협상이 되지 않든 간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존심도 상하고 주변 사람들을 계속 부추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겠죠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어떤 판결을 내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론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은 여러분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 자체가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고 기각을 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부의 여러분들 사건을 배당하거나 아니면 사안이 중요하게 되면 전원하집자로 넘겨가지고 여러분들 심리를 하게 되면은 그 심리 결과에 따라서 부분 원심 파괴나 아니면은 전부 원심 파괴로 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대중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너무나 명확하고 대중들의 공분 같은 걸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파괴는 되기가 힘들겠죠 전부 파괴는 이루어지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지불해야 될 대법관들이 지불해야 될 그런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나 판결의 영역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것이 부분 원심 판결 파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최태훈 회장이 왜 그렇게 여러분들 무리수를 뒀을까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그냥 얼마든지 지금 관계로도 그냥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폐착을 둔 근본 원인이 뭐겠는가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초년고생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순풍에 돛을 따든지 좋은 집안에서 나고 뛰어난 머리를 갖고 소년급제라는 이야기처럼 인생 초년의 이름들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 술술 다 풀리게 되게 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넘어서 지나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년고생이 좀 심해가지고 이런 고생도 하고 저런 고생도 하고 그 다음 실패도 맛보고 그 다음 고생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그런 시각으로 인생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 좀 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을 너무나 확연히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조심조심하게 되고 세상에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소송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 손을 떠난 영역이지 않습니까 사업가들은 사업은 통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법기술자들의 영역이고 그거는 완전히 여러분들의 영역을 떠난 거지 않습니까 이번 판결에 상당히 최 대원회장이 쇼크를 받았을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재벌 2세가 돼가지고 사업가로서 비교적 순풍의 돛을 딴 듯이 온 거죠 그 다음에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것을 정상화시키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큰 공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 않았느냐 인간적으로 굉장히 지나친 그런 자신감이나 자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패착을 만들어낸 큰 요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그게 제가 머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머리로 그냥 띄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인 거죠 세상이 녹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늘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히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뭡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상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제 이야기 이게 세상 만만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거거든요 인생 초년에 여러분들 좀 고생들 한 사람들은 절대 만만하게 안 보는 거죠 조심하고 때로는 겁이 많아진 거죠 그게 여러분들 큰 차이거든요 창업자 세대를 만나보게 되면 조심히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40년 50년 사업을 유지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창업자 세대는 그냥 깎다 하면 그냥 망한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한 사람들도 알고 있고 축적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그런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재벌 2세들은 별로 그런 생각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것하고 체험으로 배울 수 있는 건 다르기 때문에 외환위기에 쓰라린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사업을 하더라도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주의하는 거죠 지나치다고 할 정도는 뭡니까 부채가 늘어난 것을 부들부들 떨죠 지금 창업자 세대의 이름 2세대들 최태훈 회장 그 연배 사람들은 아버지가 여러분들 외환위기를 치열하게 경험했지 본인들은 별로 경험한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빚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별로 계약 잘 해가지고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세상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초년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들 성찰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제 참 무슨 일이든 간에 이게 장고 오래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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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이제 실수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최태훈 회장을 보면 참 그동안 그런 공 세운 본인 인생에 세운 공을 보게 되면 너무 세상을 이렇게 좀 술술 풀려가지고 너무나 좀 이렇게 좀 가볍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그 가볍게 본 결과로 너무나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물론 또 다시 재개하겠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무나 제가 참 동갑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보면 사업이 한참처럼 커갈 때는 자기 나이를 이렇게 생각해 볼 여력이 없겠지만 지금 벌써 60대들 가니까 이제 70대 중반이 금세 오지 않습니까 금세 오니까 요즘 가끔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면 한 하그룹의 김성현 회장께서 이제 야구장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젊은 날 그 모습하고 너무나 나이가 드셔본 모습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인생 대차 대접표를 보게 되면 이번 사건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유형자산뿐만 아니고 무형자산 물론 유형자산은 대부분의 확정 판결이 나야 이제 결과가 결정되겠지만 무형자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뿐만 아니고 무형자산을 너무나 크게 잃어버린 거죠 물론 사람이 이제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뼈아픈 그런 실수 때문에 너무나 큰 비용을 치르게 된 거죠 제가 이 사건이 났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바람을 피운 사람이 한 두 사람입니까 불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모두 다 결정을 내려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투자를 할 때 투자격은 가운데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가 그게 선택이고 최선의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행복한데 그러나 그 상태대로 그냥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떤 의사결정 내리지 않고 그걸 깔끔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본인이 평생 동안 만들어놓은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치룰 생각하니까 관찰자 입장에는 너무나 너무나 이제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월 가면 다 또 덮이고 잊혀지고 그렇게 되니까 평판도 회복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비용을 가장 최소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하고 지금 그리에 있는 변호인단이나 그다음에 최척근들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가신그룹들 그리고 또 계열사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자기익에 충실하게 여러분들 행동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온전하게 회장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회장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 회장의 여러분들 소위 숙례를 읽어가지고 그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런 대부분 사람들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 턱없이 위험한 소송을 겪어가지고 평생 동안 여러분 이런 부분에 많은 것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습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익에 충실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태훈 회장이 성찰을 깊게 해가지고 이미 엎드려진 물이지만 여기에서 가장 비용을 최소화하고 파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동생도 있고 그러지만 동생들도 다 형님이 어려운 겁니다 형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형님한테 직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최적이 어떤 건지 법률가 이야기들만 듣지 마시고 척근들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설기롭게 해결을 해나가셔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저도 이번 사건에서 참 많이 배웁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최태훈 회장한테 돌멩이를 던지지만 저희들도 나이가 들고 하니까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세월 가면 그런 큰 실수도 잊혀지고 또 치유가 되니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깊게 생각해서 가장 비용을 줄이고 파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비용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경영권에 크게 침해가 되지 않는 선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상대방하고 여러분들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적정한 수에서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그냥 방송 딱 시작하기 전에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떠올라서 메모를 좀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한테 방송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화내지 마시고 사람이 다 약하니까 사람이 다 약하니까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해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 오늘 방송이 조금 철학적으로 흘렀는데 오늘 보니까 한 신문에 여러분들 한 젊은 미술평론하시는 분이 이런 안동순님입니다 자발적 고독에 필요라는 그런 에세이를 여러분들 올렸네요 아마 미국 작가의 아그네스 마틴이라는 그런 화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아주 이렇게 담백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남긴 명문장 가운데 하나가 나는 세상을 덩지고 그림을 그린다 이런 표현이 있는 모양입니다 참 여러분도 짧은 문장이지만 나는 세상을 덩지고 그림을 그린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 문장을 딱 접했을 때 결국 이제 연결 속에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두가 그 연결과 고립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그런 문제를 저는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그리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마침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담백한 그림을 그리시는 모양입니다 아그네스 마틴 이렇게 그런데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얻은 그런 그림인데 보시게 되면 아그네스 마틴의 작품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있네요 이거를 강릉에 있는 소울미술관에서 8월 25일까지 여러분들 전시회를 하네요 혹시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 계시면 주말에 한 번 시간 내셔가지고 가족들끼리 한 번 가실 수도 있고 연인하고 같이 가실 수도 있고 아주 더문 기회지 않습니까 아그네스 마틴 작품을 이렇게 보기가 한참 옛날에 일을 할 때 그때가 아마 2000년대 중반 정도 됐을까 울산 박물관이 개막할 때 그때 대형 박물관하고 여러분들 회비를 해가지고 전시회를 했는데 하루 쉬는 날 만들어가지고 울산까지 역부로 이룬 박물관에 박물관을 보기 위해서 갔던 적이 있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5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강릉의 소울미술관에서 아그네스 마틴 바다도 보시고 한 번 여러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내 그림에는 사물도 공간도 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형태도 없습니다 내 그림들은 삐치고 가벼움이고 합쳐지는 것이고 무정형성에 관한 것이어서 형태를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바다를 보고 형태를 떠오르지 않습니다 마주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물들이 없는 방해가 없는 세계 장애물에 방해가 없는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다를 보려고 텅빈 해변을 가로지르듯 시야 속으로 그저 지켜야 될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66년의 작가의 이야기네 소울미술관의 여러분들 작품 전시에 여러분들 오늘 소개를 드리는데 그 소개드리는 것은 저도 이렇게 해서 아그네스 마틴이라는 작가를 한 번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나면 시간을 좀 내가 이 작가의 작품이나 이력을 한 번 더 살펴볼 내용인데 이제 글을 쓰신 분이 1912년 캐나다에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한 아그네스 마틴은 가장 유명한 추상 화가로 손꼽힙니다 작가가 2004년 작가할 때까지 수십 년간 미묘하게 변주하며 그린 수평선과 수직선의 격자 회안은 기쁨과 사랑과 행복 같은 추상적인 감정을 담아낸 글작으로 통합니다 강릉 소울미술관에서 8월 말까지 선을 보이는데 직접 여러분 미국의 박물관을 가야 될 것을 아껴주지 않습니까 강릉의 그런 소울미술관을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네요 그림이란 것은 굉장히 많은 위안과 위로와 영감을 가져주지 않습니까 서울 미술관 전시에서 선보이는 다큐멘터리 영화 세상을 덩지고 해서 마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순간들은 혼자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터키를 둘러볼 때 터키의 여러분들 카파도키아의 그런 안백교회 같은 데서 수도사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여러 가지 다듬은 적이 있는데 인생 최고의 순간들은 혼자였던 시간이죠 혼자 와가지고 혼자 가는 거죠 작가는 며칠에서 몇 개월까지 텅 빈 마음으로 영감을 기다리다 어느 정도 완벽한 상이 떠오르면 작업을 시작했고 이것을 평생 반복했습니다 뉴멕시코에 있는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 작업하는 일상과 인터뷰를 담아낸 그 영화를 보면 마틴의 작품들이 선사하는 사색과 명상의 순간은 고독에서 기인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혼자 있게 되면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자기하고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도 대화하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대화의 시간이 많이 짧지만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홀로 있는 것하고 연결된 것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잘 균형을 잘 이뤄나가는 건데 이 작가가 젊은 날 모습입니다 이분이네요 아그네스 마틴 강릉까지 여러분 찾아가서 한번 구경할 만큼 보시고 이게 이제 노년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 늙어가는 겁니다 세부리 가면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것은 이 서울 미술관 아주 기획전을 준비를 많이 하셨겠네요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귀한 작품전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 IT도 한번 몇 개 다루고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렇게 LMM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네요 대규모 액션 모델 우리 함께 익숙한 것은 대규모 언어모델 LLM인데 LLAM이 등장하는 모양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기에는 대규모 언어모델은 주로 학습 데이터 입력되는 데이터가 텍스트가 많은데 LLM은 텍스트 외에 그런 행동에 대한 그런 종류의 비디오에 관한 비디오로 이름들 찍은 그런 부분들도 학습 데이터에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액션 모델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된 것은 LLM을 대체할 초진영 AI가 목표고 이런 찰스 켄트라는 그런 양반이 구글 딥스에서 근무했던 구글 딥 마인드에서 근무했던 분이 신생 AI 스타트업을 세웠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 데 귀재인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 그 다음에 에릭 슈밋 전 구글 CEO 그 다음에 아마존 삼성에서 돈을 투자할 정도니까 굉장히 유망한 분야인 모양입니다 올해 초에 설립된 회사 이름이 H네요 최근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 테크 있게 사제를 모았는데 맨 처음 시드 투자를 받은 것이 2억 2천만 원으로 대개 천만 달러 정도를 받았으려면 사업을 시작하는데 초기 투자 자금이 2억 2천만 달러가 모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중요한 그런 벤처 모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특히 현재 AI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규모 언어모델 LLM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AI 모델 개발을 통해서 초지능 범용 AI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굉장히 야심적인 내용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런 개념이 뭘 이야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LLM을 대신해가 더 스마트한 AI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네요 여기다가 이제 아마존이나 삼성전자에서 돈을 투자할 정도니까 굉장히 유력하게 본 것 같네요 보시게 되면 이 H4는 기존 LLM과 차별화하는 대형 액션 모델을 개발 중이고 기존의 LLM 모델이 주로 사용자 프롬포트를 해석하고 문자 텍스트 기반 응답하는데 그친다면 LLM은 AI 기능을 어느 이상으로 확장한다는 것인데 LLM에서도 멀티모달 모델이 있었고 거기서 더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LLM인 모양입니다 LLM은 특히 LLM을 개선해 AI 에이전트 시대를 여는 단추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돕는 개념인데 스스로 행동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그런 종류의 모델인 모양입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을 구글 딥마인드 출신의 과학자 4명과 함께 회사를 창립했는데 돈을 댄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거액을 댔으니까 대단히 여러분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니까 대형 액션 모델과 대형 언어 모델은 다음과 같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 LLM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자연어처림의 생성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그동안 많이 소개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퍼플렉스트 AI와 같은 것을 통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대형 혹은 대규모 액션 모델 LLM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도 입력하지만 모션 행동과 관련된 비디오 자료들도 입력이 되는 겁니다 학습한 행동을 모방하여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딱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 이게 로봇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한번 시간 내가 로봇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관련되어 있다라면 여러분들 찾아보니까 삼성 SDS에서 블로그를 잘 운영하네요 삼성 SDS 블로그를 들어가서 좀 보더라도 최신 동향을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 SDS에 청탁을 받은 한 테크라이터 작가께서 로봇공학의 발전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래 한 1, 2년 사이에 엄청난 로봇 산업의 발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바로 AI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추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시대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걸 보니까 딱 이게 나오네요 지난 10년의 로봇공학의 특이점이 온 가장 큰 요인은 AI 기술 핵심 덕분입니다 기계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AI 알고리즘의 고도화로 로봇의 인지능력, 판단능력, 제어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특히 컴퓨트 비전과 자연어처리 그리고 최근에 대규모 언어모델 LLM 그리고 대규모 멀티모달 LMM 그리고 대규모 행동모델 라지 액션 모델 등의 특이점이 온 AI는 로봇의 환경이해와 인간과의 상호수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LM은 인간의 언어와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LMM은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사물과 현상을 보고 듣고서 인식화해 주고 그 다음 오늘 다루는 LAM 대규모 행동모델은 로봇이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여러분들 작업들은 다 지금 여러분들 저렴한 가격으로 로봇이 알아서 행동해 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네요 오늘 이걸 보니까 장시간 자율 운영이 가능한 그런 로봇들이 속속 이렇게 나오고 최근 1년 사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모양입니다 AI 기술은 로봇공학의 특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저도 아주 신기해서 LAM 다음에 한번 시간 내서 LAM이 이런 실생활에 응용되는 로봇을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 부분 함께 여러분들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 며칠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스칸신대학교의 메디슨 캠퍼스의 아주 젊은 1988년생의 교수국에서 이렇게 한국의 게임업체에서 겸업을 하시는데 AI가 학습방법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연구 논문을 AI로 써가지고 학회지에 싣는 사례들이 많아 골치를 앓고 있다는 생각이네요 연구 논문을 쓰는 방법도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AI가 대신 써주는 논문 작년에 한 해만 하더라도 1만 건 이상이 발각되다 과학계의 골치거리다 연구자들이 여러분들 손쉽게 과거 같으면 1, 2년이 걸리던 논문을 몇 개월 만에 뚝딱 마칠 수가 있으니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저자들은 논문 작성 과정에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았다 초벌은 뭡니까 AI를 쓰고 그 다음 조금 손을 내가 그냥 기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지금 AI가 장조 능력이 뛰어나진 거죠 오픈 AI가 개발한 채 GPT가 출시된 이후에 생성형 AI 때문에 학계의 골치 덩어리가 걸리고 있다 이게 실제로 문제는 뭐 아니냐 그리고 이제 기존 학계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들이 막 논문에 등장하는데 그 언어들이 대부분 다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체득한 고유 언어들이 많다는 거죠 연구팀의 분석 결과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AI가 사용된 것을 추정되는 논문의 비율인 2021년 1.5%에서 17.5%로 급증했다 연구를 총괄한 제임스 쥬 교수는 AI가 연구 수행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AI가 학습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AI가 연구 수행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AI가 업무 처리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다 여러분들 동료가 되는 거죠 변화가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세계 과학자들이 제출한 연구 논문 가운데 1만 건 이상이 철회가 됐는데 2022년에 5,380건의 2배 2019년에 2,870건의 4배 어마어마하게 이런 AI를 활용해 가지고 논문을 그냥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일들이 새로운 도전이니까 학계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걸 준수하도록 그렇게 아마 큰 도전 가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학습 방식도 바꾸고 생산 방식도 바꾸고 연구 수행 방식도 바꾸고 그렇게 논문 쓰는 방식도 바뀌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꼭 같은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6월이 아니고 2023, 12월에도 비슷한 논문을 대신 써주는 논문대형 공장이 있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논문을 써주는 그런 공장이 논문 구매 가능, 비밀 보장, 논문 공장에서 만든 부실 논문 급증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 논문대형의 정읍이 글로벌 규모로 확대가 돼 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엔더벨, 논문 지속 건수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논문 초안을 넘어 최종본까지 작성하는 경우도 많아요 논문을 대신 써주는 일만 논문 공장 우리 함께 익숙하죠 논문 써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이제 여러분 대신해 버린 겁니다 대단한 그런 세상을 여러분 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의 마지막 주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아마 여러분 이렇게 접하셨겠지만 이 반도체 회사의 슈퍼갑 기업이 네덜란드 국적을 갖고 있는 ASMR이라는 그런 소위 반도체 회로의 이름들 극자외선을 쬐가지고 회로를 그리는 회사지 않습니까 대개 미국의 아주 대형 반도체 펀드 가운데 산 대개 3등이나 5등 사이에 들어있을 정도로 중요한 그런 기업인 거죠 그 기업이 여러분 얼마나 힘을 세게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HBM3E는 고대역폭 메모리의 5세대 상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상품입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게 수율이 80% 정도랍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보통 메모리 반도체가 80%라는 이야기는 완제품을 100개 만들어서 80개가 정상품이라는 거죠 이 수율이 높음이 높을수록 이익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는 거죠 대개 메모리 반도체는 90%면 아주 탑 수준입니다 100개를 만들어서 90개 정도가 정상품이고 10개 정도를 버려야 되게 되면 그 수율 90% 이걸 하이닉스 고위 관계자가 파이낸셜 타임하고 인터뷰하면서 밝힌 내용인데 대단히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제인 거죠 대만 반도체 대만 TSMC가 도대체 기계가 어떤 기계인데 한 대당 5천억 5천억이 드는 ASML의 EUB 극자외선 노광장비 극자외선 노장장비 이걸 도입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노광장비가 어떤 거냐 극자외선 노광장비는 빛을 활용해서 반도체 원판인 웨이프에 회로를 그릴 때 쓰인다 이걸 이제 반도체 공정 가운데서도 전공정에 해당하는 포토공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칩의 미시한 회로를 효율적으로 그리려면 빛의 파장이 짧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극자외선 노광장비의 파장은 13.5나노미트로 이전 세대 장비인 심자외선 DUV 장비 193나노미트보다도 짧다 이것을 통해 회로를 그리는 선의 폭인 임계선폭 CD를 기존 30나노미터에서 13나노미트로 좁혔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여러분들 집적하기 위해 가지고 소위 미시해 공정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네덜란드의 ASML이 이런들 독점역을 갖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EUV 노광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수율을 많이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장비인 심자외선 DUV 장비를 쓰게 되면 7나노미터까지는 만들 수는 있기는 하는데 그런데 불량률이 많아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장비를 갖추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5나노미터 공정 2나노미터 공정으로 가게 되면 하이애네이 EUV는 임계선폭을 8나노미터로 더 줄였고 30에서 13으로 8로 그만큼 회로를 더 얇게 그릴 수 있어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트 크기를 60%가량 감소시키는데 하이애네이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쓰면 반도체 더 많은 트랜지스트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고성능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는 데는 유리하고 특히 2나노미터 등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에서 필수 장비로 불린다 그런데 장비 한 대 여러분들 5200억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노광장비는 7나노미터 공정에서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사용하면 노광에서 빛을 조이는 횟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서 공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불량률을 낮출 수가 있는데 그런데 기존 장비를 심자외선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번 빛을 조였기 때문에 공정이 복잡해지고 불량률이 높아진다 이런 엄청난 제품을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 회사가 asml이라는 회사가 전번에 윤 대통령도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장과 함께 대단하다는 이야기도 드리겠지만 이 기계를 여러분들 중국에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심자외선 노광장비를 중국의 파운드리 대표주자인 사용해가지고 불량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가지고 회사의 영업이 곤두박질 친 기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중국의 smic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이 파운드리 업체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tsmc하고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이가 나죠 보시게 되면 화웨이는 돈을 태우는 블랙홀이다 화웨이가 생산하는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에 7나노미터의 미세공정 제품이 필요하니까 그걸 중국의 여러분들 1위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공급해야 되는데 신장비가 없으니까 구장비를 써야 되니까 불량률이 많아져가지고 순이익률이 여러분들 두 장 제품을 만들면 한 장이 이런 불량 제품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손을 보는 겁니다 기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보시게 되면 매출 총이익률이 그냥 폭락을 한 겁니다 오래된 기계를 가지고 여러분들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극자외선 노광장비 중국의 수출검지 미국의 제재를 이겨내기 위해서 화웨이가 7나노급 반도체에 들어간 최신 스마트폰을 발표하자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비용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화웨이 최신 스마트폰을 여러분들 출시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제1등 되는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구식장비 duv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7나노 5나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불량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노광장비 duv는 7나노 제품을 만들 때 한 번만 빛을 쏘면 회로 인쇄 작업이 끝나는데 정밀도가 떨어지는 duv 장비는 이나지 위치를 조정해 가면서 여러 번 빛을 두사해야 되니까 duv로 5나노 반도체를 만드는 빛을 네 번 써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수율을 50%로 보는 거예요 50% 이하로 거의 두 장 만들면 한 장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 번을 인하를 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불량률이 높으니까 수율이 떨어지니까 이익률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엄청난 장비를 여러분들 asml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슈퍼갑입니다 대만 반도체는 smic가 조만간 적자 경영에 들어갈 것을 보고 이 기존 장비를 이용한 7나노 이상 첨단 제품 생산은 돈을 태우는 블랙홀과 같다 그러니까 참 기술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방송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또 내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송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어느덧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